오늘은 노르웨이의 에립 러스트의 노르웨이 스키호 회장께서 수여해주시겠습니다. 이 시각은 우리의 시각을 받았다. 우리의 방식으로 만들기, 우린 뱅크에 모자라 그녀를 받은 것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그 방식으로 오는 것 같죠? 네, 이 방식으로 알게 된 것 같죠? 네, 이 방식으로 발전을 잃고 있습니다 1970-몇학생의 회장은 아, 네, 그가 의자에 대한 하려는? 네, 네, 저한테는 비행기 이 방식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 방식으로 파악을 잃고 네, 나의 방식으로